아 됐다 뜨거워 코앵크 어디까지 튀겼어 계란찜 서핑쿨 엽도그 단무지 엽기 반반 계란찜 맛있겠다 엽 엽 엽 엽 엽 엽 엽 저 이거 덜매운맛으로 했는데 오랜만에 먹는것 같아요 옆에 떡볶이 어묵스 이제 먹는데 집중해야 겠어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아 와 와 엽떡 최근 들어 말아 엽떡만 먹었는데 역시 말아떡볶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어디까지 촬영이 됐고 끊긴 지는 모르겠지만 소세지 다들 엽떡 시킬 때 엽떡 떡볶이 엽떡 반반 엽떡 오뎅 중에 뭐 시켜요? 저는 엽떡 반반을 제일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중립 엽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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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속속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턱이 다 눌렀어요 턱이 다 눌렀어요 안 씹고 삼켰어 또 너무 먹어요 맛있었어요 도둑 욕구멍 멈춘 근데 맛은 진짜 좋아요 너무 뜨거워서 더워 이제 아 됐다 뜨거워 아 됐다 이거 어렸을 때 이거 해본 사람 햄맛 남기고 먹기 제가 요즘 새해가 되고 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영어공부 하루에 두시간 공부하는데 진짜 커피를 세 잔네 잔 마시는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지금 그거먹고싶어요 파피코 같은거 잠시만요 집에 아이스크림 하나 남았을 때 가지고 왔어요 코앵크 너무 고소해요 너무 더워요 진짜 떡볶이 아이스크림은 최강 조합인 것 같아요 입에서 찬바람이 나와요 입에서 찬바람이 나와요 입에서 찬바람이 나와요 초콜릿 오직까지 튀었어 어디까지 튀었어 핫도그도 진짜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어요 아껴먹기 아껴먹기 아 차가워 아 짱 맛있어 잘먹었습니다 안뇽 안녕